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앙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주최 107.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앙인민공화국 대련실을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앙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셨습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역사에 탁기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의 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논용성 대련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5월 7일 오전 전형기를 타시고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영 동지, 김용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용호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 동지, 외무성 부상 최선희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성원들이 수행했습니다. 형제적 임방에 친근하고 가장 귀중한 벗을 맞이하게 된 대련국제 비행장은 두터운 우위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영접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왕헌영 동지,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배연락부장 송도 동지와 련용성당위원회 서기 진구발 동지, 대련시당위원회 서기 담작견 동지가 비행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사신 전용기가 대련국제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부들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여성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사의를 표하시고 전용차에 오르시어 숙소인 방추도빈관으로 향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숙소에 도착하시자 종업원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반겨 맞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팀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동지 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이날 오후 진행됐습니다. 습금평동지가 대전에 와서 짐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금평동지와 따뜻하고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와 습금평동지 사이의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팀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영 동지, 김영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팀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용호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왕혼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정설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양결지 동지,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배연락부장 송도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과 발전 추이에 대한 평가와 견해,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 형편들이 호상통보되고 조중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추동할 때에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 방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금평 동지가 바쁜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대련에까지 와서 따뜻히 맞아주고 온갖 성의와 지성을 다하여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세심히 조직하여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조중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성화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고위급 내왕과 조중 최고 지도부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전례 없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여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 나날 조중 사이의 마음속 거리는 더더욱 가까워졌고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적인 내왕을 확대하며 영화라고 다양한 형식으로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반도 주변 정세 추이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시고 전략적 기회를 틀어주고 조중 사이의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 나아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동지들의 견결한 제재 성원과 동지적 협력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감사를 표하시었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김정은 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자신과 중국 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3월에 진행하신 첫 중국 방문 이래 중조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의사를 소통하고 조율하기 위해 친히 중국에 오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조중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체 관계라고 하면서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 관계를 공급 발전시키려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보부동한 입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이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한 데 대하여 지지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위협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중국은 친선적인 인방으로서 조선반도 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최근에 취하신 중대한 결단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인 지지를 재천명했습니다. 회담은 솔직하고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중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금평 동지가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김영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영호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요정 동지를 비롯한 수행 간부들과 수행원들이 연회에 초대됐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왕혼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충 주임인 정설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동지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배연락부장 송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김종은 동지와 습금평 동지가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조중친선의 새로운 풍면을 열어나가시는 조자들께 가장 순간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연회에서는 먼저 습금평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생기가 발랄하고 약동하는 기상이 날에 치는 이 아름다운 시절에 또다시 중국에 오신 김종은 동지를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은 동지의 이번 방문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당 중앙위 중조관계 특히 부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 세계의 전통적이며 공고한 조중친선을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중조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역량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쌍방의 중요한 합의를 계속 잘 이행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고 친선의 전통을 빛나게 발행함으로써 중조관계의 사렵고 보다 큰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계속하여 김종은 위원장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당과 인민이 사비주의 건설 위협의 위대한 로종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며 이를 추건한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담내 연사를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금평 동지와 친근한 중국 동지들을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회포를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중국 당중앙의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와 극진한 관심에 가장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여기 대련은 위대한 수정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중 친선이 이현대기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뜻깊은 고장이라고 하시면서 두 나라 용도자들의 두터운 동지적 신뢰와 의리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영원히 가를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킨 혈연적 위대의 뿌리가 되어 세계와 세대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과 같은 위대한 린방, 중국 동지들과 같은 믿없고 진실한 보수를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정해서 친근한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습군평 동지가 펼친 중국의 꿈을 반드시 빛나는 현실을 꽃피어 온 세계의 중화민족의 위험과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게 되기를 충심으로 추건하셨습니다. 외교적 관리와 격식을 초월하여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이 한 집안 식구처럼 어우러져 따뜻하고 진실한 정과 상공의 기쁨을 나누는 연회장에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는 5월 8일 오전 또다시 습군평 동지를 만나시고 해변가를 거내시며 충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하셨습니다. 경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습군평 동지가 방추도 빈관 청도각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오찬에 앞서 김성은 동지와 습군평 동지는 차 문화를 보여주는 기교를 감상하시고 중요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우정과 존경, 흠모의 감정이 뜨겁게 넘쳐 흐르는 속에 진행된 오찬은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동지적 친분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습군평 동지에게 중국 체류기관 성심성의를 다하여 각별히 환대해주고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친정어린 고균을 들려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정을 표하시고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었습니다. 이날 일부 수행원들은 대련 동항 상무구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는 8일 오후 체류 일정을 마치시고 전영기로 대련을 출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대련 국제비행장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왕헌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배연락부장 성도 동지와 련영성당위원회 서기 진구발 동지 대련시당위원회 서기 담작균 동지가 환성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귀국비리에 오르시면서 습군평 동지에게 감사 소환을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앙인민공화국 조석 습군평 동지의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로세 대통령들에게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며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앙인민공화국 주석 습군평 동지의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로세대 용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며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김정은 동지와 습군평 동지 사이에 두터운 동지적 친분관계에 기초한 조중친선은 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 사이에 거듭되는 상봉과 회담들에서 합의된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